한국만 분다! 3월이 돌아왔습니다. 이제 3월이 됐습니다. 그래서 초급용 한국만 분다!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. 헨델의 곡입니다. 헨델의 라시아 기옥 비앙가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헨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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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델 헨델의 아멘 네 초곡편 치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음 강의를 보시면 아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번 달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제가 연주한 것처럼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항공만 본다!